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발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르티우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해석해드리고 전해드리는 백모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김칫국을 먼저 먹는 건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건지 몰라도 미국에서 지금 보스, 미국으로는 MTR이죠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게 있어요 5월 들어서 그거를 해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잠시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텍사스 6번 하원 선거구 프라이머리가 열렸습니다 텍사스는 프라이머리가 굉장히 빨리 열렸죠 이게 뭐냐면 라이트라는 하원의원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 숨졌어요 공화당 하원의원인데 그래서 그 선거구에서 보선을 위한 프라이머리인데 이게 사실은 미국은 몇 개 주들은 당별로 프라이머리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선거를 합니다 그럼 이제 10중팔고 일어나는 일은 후보가 난립돼서 그 중에서 1, 2위 그러니까 누구도 과반을 못 차지하죠 그래서 그 중에 1, 2위가 그 중에 1, 2위가 결선투표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린 것도 사실은 프라이머리가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처음 열린 것도 선거예요 그런데 선거가 결국은 누구도 과반 득표를 못하겠다면 프라이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투표가 되는 거죠 결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을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 죽자 사자 프라이머리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후보가 난립하고 민주당도 난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번에 5월 1일인데 1, 2위 모두 공화당이 됐어요 사진에 나오는 라이트 전 하원의원 고 라이트 전 하원의원의 미망인 수산 라이트 여사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제이크 엘지라는 또 공화당입니다 이 두 명이 1, 2위를 했어요 그리고 공화당 후보의 총합이 무려 62%입니다 민주당은 38%도 안 나왔어요 30% 절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식의 정글 프라이머리에서 1, 2위 모두 한 당 소속인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이면 공화당 전부 하나의 정당 1당이 독식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이게 사상 최초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mtr 진영의 대성이라고 합니다 mtr 마가 트럼프 공화당 그리고 그건 미국식 이름이고 전 세계적 인류 보편의 이름을 붙이면 보스 진영입니다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강화하고 섬기자라는 그러한 애국 흐름이죠 보스 애국민중 흐름 그걸 미국에서는 그게 마가 트럼프 공화당으로 나타나니까 mtr이라고 미국식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지금 mtr 진영이 저희 백모센터 출에서 꾸준히 전해드려 왔듯이 각 주가 지금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어떨 때는 젠더 평등 그러니까 특히 트랜스젠더 태어날 때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이 된 사람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전할 수 있냐 없냐 참가할 수 있냐 없냐 여성 경기에 그런 투쟁 또 어떨 때는 불법 이민에 관한 투쟁 또 어떨 때는 빅텍 어저께 소개해드린 플로리다의 빅텍에 대한 법률 그런 투쟁 이렇게 해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각 주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연방과 주가 그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공화당 펀딩 구조가 혁신이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저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빌미로 잡고 월스트리트가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를 제거해버리겠다라고 음모를 짜서 정치행동위원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업 대기업들이 정치 헌금을 할 때 개별 기업별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친소관계가 있는 기업들끼리 이제 그 정치행동위원회 팩이라는 걸 짭니다 PAC 그래서 팩을 짜서 그 팩의 결정에 따라서 팩을 통해서 헌금을 하는데 대기업 헌금이죠 팩 헌금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팩 헌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개미 헌금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월스트리트의 대기업들이 아 이제부터 당분간 팩 헌금 안 해 라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럼 이제 공화당이 돈줄이 말라서 부대위기에 몰려가지고 야 트럼프 때문이야 트럼프 때문이야 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팩 헌금보다 개미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공화당은 앞으로 대기업에 의존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큰일 났습니다 대기업들이 기존에는 공화당을 자기들의 대변인으로 삼아서 기업 이익을 관철시켜 왔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을 대변해 주는 데가 없어요 민주당도 대기업 대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오히려 미국을 버리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됐죠 테드 크루즈의 말에 의하면 대기업이 미국을 적으로 삼았다 미국인을 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어쨌거나 그래서 공화당의 펀딩 부조가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개미 헌금 중심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MTR 진영의 소리 없는 대승으로 가는 전초전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텍사스 제6 하원원 선거고 연방 하원원 선거고 텍사스 제로식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정글 프라이머리를 공화당이 독식한 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내년 2022년 중간 선거를 내다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수산 라이트를 인도스 지지한 게 얼마 안 돼요 한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거 지지를 한 후에 수산 라이트가 급부상해서 19.03%인가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19.03% 정도로 1위를 한 거예요 수산 라이트가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또 가만히 있지 않죠 트럼프 워낙에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내가 수산 라이트를 지지한 것을 발표한 다음 지난 토요일 그녀는 대승을 거두었고 민주당은 굴욕당했다 라이노 문희망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금 미국 정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정치평론 전문가들과 빅미디어가 이 같은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다 한마디로 니들 죽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의 이런 진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요새 주지사 중에 굉장히 잘 싸우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한 대여섯 명 있죠 그중에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죠 텍사스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아주 의미 깊은 얘기들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경우에 텍사스 전체가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리오그란데 계곡 지역인데 여기가 카운티 이름으로는 히달고 카운티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히달고 카운티에서 열리는 집회에 모임에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가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최근에 한 바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능력 있고 표현력이 정확한 라틴 여성분들이 오늘 이 자리와 같이 많이 모인 자리는 처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같은 흐름에 대해 크게 걱정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태풍과 같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35%포인트 압승했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바이든 때는 작년에 2020년 선거 때는 그게 20%포인트가 낮아져서 15%포인트 바이든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게 점점 더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 내년에 내년 하원원 선거에서 여기를 민주당은 위험선거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여기를 탈환 가능선거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이냐 우리로 치면 특정 지역이에요 특정 지역에서 야권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즉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히달골한 데가 그런 데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참 심상치 않아요 이제 이쯤 되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모든 길은 빅텍에 대한 공격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길은 빅텍에 대한 공격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눈덩이가 뭉쳐서 어디를 빵 때리냐 빅텍을 때립니다 민주당을 때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승리를 다 뭉쳐서 지금 거악은 빅텍입니다 거악은 거악 중의 거악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여기를 빵 때리는 거예요 빅텍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빅텍이 선두주자에 나서서 스스로 검열 당국을 자처했기 때문에 매를 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어떻게 빌드업 되나 보려면 이른바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비판적 인종 이론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에 대한 저항을 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것은 학문적 이름이고요 사람들이 그걸 깃발을 딱 들 때는 뭘로 깃발을 드냐 저걸로 들죠 시스테믹 레이시즘 즉 미국과 서유럽, 서방, 선진국은 수백 년에 걸쳐서 아주 뿌리 깊은 체계적 인종차별에 의해서 형성되고 운영되고 번영해온 나라다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는 그걸 학문적으로 그럴싸하게 학문적인 외피를 씌워놓은 거고요 그 안에 안고 핵심을 딱 들어서 딱 보면 이거는 시스테믹 레이시즘 우리로 치면 친일파 스토리예요 친일파 내러티브예요 저희들 친일파 내러티브 딱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더 우리는 황당한 게 친일파 내러티브를 누가 나서서 끌고 있냐 그거 원래 우리 거야 우리가 더 반일 잘해야 하고 튀어나오고 있는 게 조중동이 그래요 노재팬 캠페인 붙었을 때 조중동 글 보세요 이거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폭도 판결이거든요 국제법상 1960년대 한일협정에서 끝난 걸 가지고 그것도 같은 법인도 아니고 법인 이름만 승계한 지금 현재의 법인에 대해서 한국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거를 제대로 조중동이 비판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아 드디어 위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런 로직을 폈다고요 요새 동아일보 가관입니다 동아일보가 냉전의 마녀들이라는 책을 번역된 책을 인터넷판에서 인터넷 영화판에서 탑으로 쫙 보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오늘 그거 안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6.25 때 6.25 당시는 이제 소련이 세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에요 1950년 이때는 어느 정도 종주국이냐면 소련이 운영하는 국제공산주의자 조직 코민테른 코민테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헝가리 사람인데 참석했어 제가 체코 사람인데 참석했어 지금 이거 2차 세계대전 이후 얘기 아닙니다 이전에 참석하면요 밤에 와서 데리고 나가서 총살해요 어떨 땐 너는 우리랑 노선이 달라 해서 총살해요 또 총살 당하는 사람은 어 나 총살 당하는 분인가 보다 하고 별 처황 없이 끌려 나가서 총살 당해요 왜냐 조국을 소련으로 떠받들었거든요 그때는 종주국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 조국이 소련이에요 당시는 새로운 문명의 횃불이며 새로운 인류 역사의 장을 열은 위대한 나라 그렇게 떠받들었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은 소련이에요 1950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소련이 나서가지고 공산주의자들 세계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자들 혹은 공산주의 동조자들을 긁어모아서 말하자면 조사위원회 미군에 의한 학살 조사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잡아 돌려서 그 소련의 괴뢰 조사위원회가 1950년대에 낸 책을 지금 70년이 지나서 번역을 하면서 냉전의 마녀들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띄운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도 모르고 동아일보 영어판 저기 탑에서 그거를 톱으로 올려서 띄우고 동아일보 썩은 거예요 그 안에 영어 좀 한다는 것들은 이건 모스크바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온 사람이거나 베이징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 이념과 상관없이 자기가 속으로 친중을 해도 좋고 자기가 속으로 종북을 해도 좋아 70년 전에 소련의 프로퍼겐다로 만들어진 책을 70년이 지나서 동아일보 인터넷 영어판 톱으로 띄운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조차를 감지하지 못하는 썩어빠진 영어쟁이들로 디글디글 긁어모아 놓은 거예요 동아일보가 영어 실력이 아깝죠 영어 실력이 아깝죠 영어를 했으면 KJB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저걸 안 다녀도 왜그러면 그게 영어를 확립시킨 언어적 바이블이에요 종교적 바이블이기 전에 영어를 했으면 셰익스피어도 좀 읽어야 되고 영어를 했으면 영시도 좀 읽어야 되고 영어를 했으면 좋은 책이 좀 많아요 텀스웨어도 읽어야 되고 허클베리핀도 읽어야 되고 영어로 읽을 그 정도 영어 그 정도 라이팅이 나올 수 있으면 웬만한 영어 문서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신적 세계를 그 교양을 지평을 넓혀 가야지 그걸 가지고 70년 전에 소련의 커민테른이 뒤에서 작업해서 만들어낸 프로파겐다 책에 한국어 번역본 나왔다고 그거 박수치면서 띄우는 기사를 아휴 한심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한국 친일파 타령하다가 제가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친일파 내러티브가 가지는 그 위치를 미국선 뭐가 갖고 있냐 CRT 비판적 인종이론이 갖고 있고 비판적 인종이론은 학문적 이름이고 그 깃발의 이름은 시스템믹 레이시즘이에요 그 깃발을 체계적 인종차별이 미국과 서방의 사회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 깃발을 좀 더 일반인들한테 편하게 소각하게 표현하면 백인우월주의예요 White supremacy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걔들의 내러티브거든요 이 내러티브를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초중고생들한테 세뇌하지 마라라는 법을 테네시 하원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하원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입법안이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백인우월주의로 찌들은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체계적 인종차별에 의해서 찌들어 있는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비판적 인종이론 이거 가지고 이런 내러티브 가지고 어린애들 머리를 세뇌하지 마라 우리를 치면 친일파 친북 내러티브 가지고 반일 친북 내러티브 가지고 애들 머리 세뇌하지 마라라고 결정한 거예요 주 하원이 주 하원의 소위원회가 저법안 통과될 겁니다 테네시에서 이 비슷한 흐름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텍사스의 한 지역에서는 최근에 교육위원선거에서 CRT 교육학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한 후보 자유애국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교육감 후보에서 우리말로 하면 교육감이죠 거기 교육감은 이제 그 따로 이름이 있지만 아무튼 교육위원 거긴 교육위원도 뽑거든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전면적인 저항이 니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다 이거야 이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자유애국 민중이 그전에는 쟤들이 하는 스토리에 얼마나 독기에 가득 찬 악마적 스토리인지 잘 인식을 못했었어요 그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게 저변에 깔린 거예요 저변에 깔린 거예요 아 얘들이 기후변화 내세워가지고 사람 판단력 마비시키는 개돼지 만들고 얘들이 젠더평등 내세워서 저기 뭐야 도덕과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아 얘들이 저기 뭐야 백인우월주의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테믹 레이시즘 체계적 인종차별이 미국과 서방의 사회원리다라는 주장 내세워서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비판적 인종이론 내세워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얘들이 PC 분노 우리가 아닌 너희 주장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Politically correct 하지 않아 PC가 아니야 라는 PC 분노를 가지고 얘들이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말살문화를 그런 문화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거를 일반인들이 아는 거예요 애국민중 쪽이 상대방의 내러티브 구조를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내러티브 구조를 안다고요 니들 드립치는 거 보니까 무슨 소리 하려고 의도가 뭔지 알겠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끝 wan comprar 그는 dancing 상대방에 동찍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말하자려는 분들이 좋은 용산에DR